네 여기는 신대방역 7분거리에 있는 반지하입니다. 신축콥이구요. 보다시피 되게 깔끔합니다. 요 벽에서 저 벽까지가 3m 20나오구요. 요 벽에서 저 벽까지가 3m 나옵니다. 원래는 500에 50씩 받았대요. 반지하인데 아무래도 신축 첫입주때나 그렇게 받았을 것 같아요. 지금은 제가 반지하니까 500에 40까지. 500에 40이 따로 관리비 6만원 하고 분리형의 옵션은 풀옵션이고 화장실은 크기는 일반 원룸 크기의 창문은 있고 그렇습니다. 500에 40 보증금은 그 이상도 되구요. 전세로도 한 7천정도로 가능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반지하지만 그래도 요정도면 깔끔하고 벌레 나올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나와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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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